야 똑바로 안 들어? 아니 그냥 장난 좀 칭고 해요. 진짜 믿을 수 있을지 몰랐죠. 야 장난칠 게 따로 있지. 그딴 걸 장난쳐? 맞아. 너 좀 심했어. 관장님 그러지 마세요. 확 다 불어버릴 수가 있으니까. 뭘? 야 그리고 내가 무슨 IQ가 80이야. 누가 그렇게 봐 나를? 아우 80. 뭐야 니들. 왜 웃어? 어? 다들 그렇게 보니까 웃죠. 야 야 그만해라. 아치도 반성 많이 했겠지 뭐. 그치? 네. 반성은. 그래서 검사 결과 뭐래? 대표님이 직접 오셔야 말해준 거. 그것 때문에 못 알아보면서. 어휴 진짜 내가. 귀찮아. 야 누가 손 내리라고 했어? 손 안 들어? 넌 벌이야. 30분 동안 손들고 있다 집에 가. 예? 성민이. 너만 믿는다. 얘 팔 내리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. 예? 똑바로 안 들어? 뭐? 저 전화해요. 아 이 자식이 진짜 자꾸. 진짜예요. 저 전화해요. 해 해 해. 빨리 해. 왜 안 해. 엄마 해 해. 야 야. 어? 손 들었잖아. 아휴. 진짜. 아이 terrible. 가야지. 어? 우. 그 가위 Jarrah. 그 가위 Mam Анд 게. 아빠가. 살양어. 행복하다. 이 Marcus 형태. 학생이 괜찮아.